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장 선거는 참 안나오네요. 오늘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면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좀 전에 홍영표 의원께서도 서울시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 부산시장 이야기 별로 안 하시던데 저도 좀 덜 물어봤어요, 사실. 일단 우리 언론이나 여론이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게 첫 번째야. 이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은 아무래도 야당 강세 아니냐. 지난 총선 때도 부산에서 민주당이 세분이 당선이 됐죠. 지난 총선보다 후퇴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저쨌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총선 때보다 훨씬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부산은 총선 때도 야당이 셌는데 지금은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때문에 관심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 두 가지 이유는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되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때 총선 때보다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여당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가덕도 신공한 카드 내세워서 붐업을 하고 있다. 만만한 승부는 아닐 겁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조금 민주당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상 민주당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 역전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쭉 있었는데요.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 믿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부산만 떼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산을 대상으로 한 1,000명, 2,000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1,000명, 2,000명 상대 여론조사에서 부산 부분만 떼서 하는 거. 그중에 좀 뭐. 그렇죠. 우리 인구가 5,000만인데 부산이 지금 한 3,4,5십만 될 겁니다. 10%도 안 돼요. 그럼 2,000명 했다 치면 부산 샘플이 한 15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분리해가지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맞지도 않아요. 그럼 보도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뭐 많죠. 보도들이. 유의해서 좀 보시고요. 자 그 양당 지금 경선은 한참 진행 중이죠. 부산에. 이게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공무원을 합혀내고 입당했습니다. 기존 예비후보인 김영춘, 박인영 후보하고 3자 대결인데 박인영 후보는 부산에서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시의장까지. 여성이 젊은 여성인데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지명도도 높아요. 국민의힘은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전성하 이렇게 6명인데 예비후보가 전성하, 박성훈 이 두 사람이 좀 낫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한 사람들인데 전성하 후보는 젊은 기업인 출신이고 박성훈 후보는 직전까지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냈어요. 아 그렇군요. 이 경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짚어드릴 게 권한대행하고 부시장이 다 사표내고 나와서 뛰는 거예요. 여야 하나씩 갈라져가지고. 부산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남식, 오거돈 두 부시장이 나와가지고 한 명은 한나라당, 한 명은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차례대로 시장이 되긴 했어요. 여당 경선은 아무래도 김영춘 후보가 앞서고. 그렇죠. 야당은 박형준 후보가 앞서는데 다른 후보들이 박형준 후보를 지금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거든요. 과열 우려, 혼탁 우려 이런 것도 나와서 시당이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현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중재발표. 정확한 소식은 안 알려지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박형준 후보의 이현주 후보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본인의 결심을 밝힌다 이런 건데 앞서 말씀드린 박형준에 대한 집중 공략 그리고 좀 과열 이런 거하고 맞닿는 거죠. 지금 단일화 이런 건 없어요. 서울 선거처럼. 부산은 애초에 정의당 후보가 나와 있는데 최근 이슈 때문에 결국 불출마하지 않을까. 경선에 들어간 무소속 출마 기회가 봉쏘되는데 오늘 그래도 이현주 후보 기자회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폭로 기자회견인지 본인의 거치에 대한 문제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한다지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려면 무소속 출마하고 싶으면 아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전체판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 1대1 맞대결 구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 평가 구도로 보면 야당이 우세한 면이 있어요. 여당이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여당의 무기는 한 두 가지인데 김영춘인 물론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려대 청학생회장 출신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로 전개에 입문했다. 좋군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도 지내고 열린무리당에 합류하고 서울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와서 낙선도 해보고 내려간 지가 10년 됐을 거예요. 김영춘 장관이. 그러면서 강한 여당 시장이 문 대통령 임기네. 가석도 공항에 빨리 삽을 떠야 된다. 아니면 또 밀리면 또 10년, 20년 금방 간다. 이런 컨셉인 거죠. 박형준 후보는 방송 등으로 지명도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중도적 이미지. 그리고 방금 언급한 이현주 후보는 좀 강한 보수. 여성이지만은 내가 더 강하다. 요즘 나경원 후보도 독하게 이런 컨셉으로 밀고 있고 좀 강한 여성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선거 구도는 서울하고 다르지는 않죠. 그렇죠. 정권 심판론 대 힘 있는 여당 시장론이 기본 축이고.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 있는데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국민의힘도 TK가 또 주요 기반이지 않습니까. 당장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정적이더라고요. 왜 특별법에 대해서 가덕도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 이걸 뒤집어 보면요. 이 특별법에 특혜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전문가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은 우리 하지만 우리가 하겠다. 이게 여당의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막 쪽지 예산 받았습니다. 중앙언론에서는 욕해도 지역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그런 프레임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죠. 아까 홍영표 의원도 2월에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좀 강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의 논의였습니다. 김경래의 친환경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세월호 특수단 발표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뭐 특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랫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취재를 해온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요.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